Sorting과 필터링 데이터 16번째 퀴즈입니다. 이 퀴즈는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라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퀴즈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Sorting과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rting은 글자 크기가 좀 작은가요? 조금 키웠어. Sorting은 순서를 미기는 거예요. 순서가 되는 거고 필터는 필터는 이것도 글자가 크기가 작네요. 키우겠습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글자를 키우는 방식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죠? 하나의 셀이 있고 그 셀에다가 컨트롤 A 혹은 커맨드 A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로우와 칼럼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고 글자가 있는 어느 한 셀에다가 컨트롤 A를 하게 되면은 이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일부 영역만 선택이 됩니다. 영역의 선택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전체 선택하려면은 빈 공간을 선택이 됩니다. 빈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하면은 모든 공간이 다 선택이 되죠. 애플 컴퓨터로 쓸 경우에는 커맨드 A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서식도 이렇게 지정해줄 수가 있죠. 왼쪽 높이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거 로우 간의 어떤 로우의 높이 그리고 컬럼의 간격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이제 통일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 들어와서 솔트라고 하는 것은 순서와 관계 있습니다. 오더링이죠.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것은 필터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글러내는기. 글러내기죠. 글러내기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쓰던 거예요. 잘 어디 쓰느냐 하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 보면은 툴 기능 해서 언제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툴 해서 사이즈, 크기, 크기는 중간, 컬러는 풀컬러, 타입은 포토 이런 식으로. 시간대는 24시간 이내 최근.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옵션을 주는 수가 있는데 이 검색 옵션을 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기능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구글 시트에 구현된 게 바로 솔트와 필터입니다. 이 필터 하는 역할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검색 기능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밑에 보면은 example 파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 파일이 열리죠. 그런데 보면은 이 파일은 view only입니다. view onl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용을. 내용을 바꾸려도 바꾸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request edit access 해서 나도 이 파일의 관리자로 끼워 달라고 이 시트를 만든 사람한테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copy도 하는 겁니다. make a copy 해서 내 드레이브에다가 옮겨오는 거죠. 하나의 복사번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이것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능은 어디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느냐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git 공부하고 있죠? git 과목 받고 있는데 이 gi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어...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역시도 리눅스에서 다 놓은 겁니다. 리눅스의 파일 관리 파일 관리 메커니즘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는 이 파일은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이 소유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파일을 보거나 보거나 혹은 복사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은 이 파일 자체는 건드리지 못하게끔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share 권한이 지금 현재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누구나 이 파일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편집할 수는 없죠. Can view로 되어 있죠. 그렇죠? Advanced tab을 열어보더라도 보면은 You must ask the owner to invite the people below. 이 파일의 owner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꼭 물어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파일 권한 설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제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단 복사를 했으면은 이게 우리 파일에 날라와 있죠. 지금 현재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제 드라이브에 날라온 겁니다. 제 드라이브에 복사가 되어서 현재 지금 이게 제 홈 화면을 들어가 보면은 지금 들어와 있죠. 방금 제가 만든 걸 복사한 거고 그럼 이 파일 자체는 원래는 누구 거냐? 리사 로스코어라고 하는 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자분 같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시트 파일을 만들었어.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파일을 볼 수도 있고 혹은 편집할 수 있고 혹은 소유권을 아예 이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권한을 설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 설정 메커니즘은 리눅스 파일 관리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왔고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Git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SORT와 필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 방법론을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더하기 베이스예요. 데이터는 자료고 베이스는 뭐예요? 창고라는 뜻이죠. 지하를 베이스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창고, 공간, 데이터가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이렇게 여러분 파일을 만들게 되면 보시면 밑에 탭에 시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키먼트 로그에서 장비, 카메라, 랩탑, 기타, 프로젝트 이러한 물건을 파는 소매점이에요. 이러한 장비들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랩탑은 종류가 이렇게 솔라리스라고 사리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스마트패드라는 것도 있고 카메라는 이러한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터는 이러한 오메가니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날짜는 체크아웃이니까 판매된 날짜고 이 날짜 아, 드론 날짜고 입구한 날짜고 체크인은 판매된 날짜 아,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체크인이 들어오는 거고 체크아웃이 나가는 거죠. 그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나가는 날짜고 이게 드론 날짜인데 드론 날짜가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말이 안 되지. 재고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체크아웃 판매한 사람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말은 됩니다. 거꾸로 체크아웃이 들어온 거고 체크인이 나가는 거다. 나가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좀 이렇게 말은 이제 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보니까 체크아웃과 체크인 지금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가 있고 그리고 커스터머 리스트는 고객들 명입니다. 고객들 고객들의 고유번호가 있고 그죠? 고객의 라스트 네임 성이죠. 성이 있고 그리고 그 고객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고 아이템 타입이 있고 그리고 금액이 있고 뭐 데드라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정확히 무엇을 판매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홈룸 그러니까 집 기숙사의 방번호 같은거죠. 호텔 방번호 같은거고 이름 성 티셔츠 사이즈 그러니까 티셔츠에서 라지 미디엄 스몰 엑스라지 있고 페이먼트가 머니오더 현금이고 그리고 펜딩은 아직 뭐 수표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은거고 체크는 수표고 대비 카드는 직불 카드고 이렇게 지불 방식이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오더가 보니까 프레시맨은 1학년이죠. 1학년은 5장을 판매했고 구매를 했고 서포머어는 2학년입니다. 대학 2학년이 7장 주니어 3학년 10장 시니어 4학년 5장 이렇게 판매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솔팅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같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솔팅하는 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낫겠다. 키먼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칼럼을 선택한 다음에 이 화살표 조그만한 거 있죠. 이거 클릭을 해서 보면은 솔트라고 한 게 있습니다. A에서 Z Z에서 A 이렇게 되어있죠. A에서 Z 하면 이렇게 먼저 알파벳 숫자부터 1, 2, 3, 4, 5, 6, 8, 9, 10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 뭐예요? 저 저 저 저 알파벳 A, B, C, D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줄이 그냥 끊겨버렸어요. 그냥 깨져버렸죠. 원래 이 아이템 메뉴 의어가 있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이 바로 View에서 Breeze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Breeze 해버리면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솔팅을 하면은 보다시피 위에 있는 제목 라인은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쭉 솔팅이 됩니다. 알파벳 순으로 혹은 날짜 순으로 그죠? 날짜부터 느린 날짜 순으로 혹은 체크인 날짜 순으로 그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를 솔팅할 수도 있고 일부만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블록을 지적을 렌지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을 지정해서 이 렌지 내에서도 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데이터 들어와서 솔트 들어와서 솔트 들어와서 솔트 렌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렌지에서 우선 칼럼 칼럼 c에서 혹은 칼럼 d 지금 선택한 것이 칼럼 c와 d 두 군데에 C와 D 두 군데에 걸쳐져 있죠. 벤지 블럭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솔팅도, 솔트 레인지에도 C나 D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A to Z, Z to A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C 기준으로 혹은 D 기준으로 전체를 하거나, 전체 컬럼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영역을 지정해서 솔팅을 할 수가 있죠.